Q. 정멍의 인형 뭐해? 왜 울어? 왜 울어? 그나? 스트레스 받았어? 정인 씨 차려. 정인 씨 차려. 내가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? 3초고라고 했잖아, 형이. 엄마가 너도 우는 걸로 알고 있대, 지금. 확정이래. 무섭지? 왜 울어? 왜 울어? 나도 울까? 나도 울까? 나도 울까? 들어가자. 기다리시겠다, 들어가자. 다 울었어? 응. 괜찮아? 응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